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아 신인 유튜버 아 잠시만 아 젠장 맨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아 신인 유튜버 허샘입니다 제 캐릭터구요 귀엽죠? 감사합니다 제 레벨은 1640입니다 기상술사구요 아이디는 허샘입니다 친추 주실 분들 다 받고 있습니다 칭찬 꽉 찰 때까지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덜으시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콘텐츠는 이게 진정 허샘 당신의 최선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저 자기소개를 태어나서 잘 안해봤어요 죄송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상술사 1640 슈퍼루키 허샘입니다 어 카멘 타 다 크흠 안녕하세요 아 왜 앞에 보고 춤춰 아 같이 춤을 춰야 되군요 제가 마침 또 케미 켜져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춤출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샘입니다 어 슈퍼루키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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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뭐지 저 카멘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노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볼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갓노드 킹냥이 표절 놀 그래가지고요 아 듣고 이거 잠시만 아 킹 킹냥이 표절 아닙니다 예 얼굴이 잘려요?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귀여운 부자 허샘님 닉네임 바꾸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닙니다 저거 자 그래가지고 제가 로스트하크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롤드랑 먹방도 가끔 가다 즐기고 있는데 먹방은 많이 즐기고 있구요 아니야 이거 엔지 다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아무튼 로스트하크 콘텐츠 웬만큼 다 즐기고 있습니다 어 모코코 여러분들 저도 모코코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자라나는 모코코가 되고 싶습니다 발탄부터 카멘까지 어려운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 방송에 놀라와 주시구요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제가 같이 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선생님들한테 골드는 지원은 못하겠지만은 어 제 캐릭터 팔겠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에게 영혼을 다 돌아드릴게요 뭐 발탄 돌기 싫다 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요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트라이를 돌면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발탄 트라이부터 카멘 트라이까지 전부 다 지금은 카멘 사관이랑 하드 사관 그리고 더 퍼스트 1,2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깼거든요 카멘 사관 잠시만 타임 이거 자랑 하나 할게요 카멘 하드 사관 성불 만들어냈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파티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카멘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컨텐츠 선보이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